이건 좀 외워드시고 여기서 이제 뭘 같이 연결시키면 되냐면은 여러분 화산이 터질 때 빵 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그때 강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마그마 안에는 화산 가스가 녹아있어요 근데 여기 땅 속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위에 누르는 압력 때문에 마그마에서 화산 가스가 못 나오는데 여기 화산이 되려고 지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잖아 그럼 압력이 사라지니까 마그마에 녹아있던 화산 가스가 미친듯이 터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가스 폭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그마에 있는 가스가 많이 나올수록 가스 폭발력은 강해야 할게 강하겠지 그럼 마그마에 있는 화산 가스의 양이 폭발력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도 화학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가스는요 기체에 있죠 뜨거운 물하고 찬물 중에 어디에도 잘 녹아요 찬물에도 잘 녹는 거 아세요? 왜 찬물에도 잘 녹아요? 화학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게 흡열반응이냐 발열반응이냐 또 여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와 우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혹시 뒤에 용존기체에서 한번 나오니까 기체는 찬물에 잘 녹는데 그 이유는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학에서는 그냥 콜라 생각하세요 콜라 맛있게 먹으려면 콜라 CO2가 녹아있는 거잖아 콜라 맛있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코펠에 넣어서 따뜻하게 끓여서 먹어야 돼요 콜라 끓여먹는 미친놈은 없겠지 혹시 솔직히 나 콜라 한번 끓여본 적 있다 손들어봐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콜라를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 번에 집에서 제가 코펠에다 그냥 냄비에다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용먹을 것 같아가지고 코펠에다 콜라 부어가지고 한번 끓여봤거든요 여러분 긴 펄펄라는 콜라 본 적 있어요? 콜라를 후후 불어서 먹어야 되는데 콜라 끓이면 이게 단맛이 있잖아 당성분이 있잖아 그리고 끓이면 물이 좀 날라가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걸쭉해지고요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아 그 느낌이 나더라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조선시대 임금들이 신하들 죽일 때 뭘 내린다고 그래 사약을 내린다고 하잖아 사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콜라가 콜라가요 저한테 속삭이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한번 먹어봐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 근데 콜라는 시원하게 먹어야지 기체가 찬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세요 어 그럼 그거 생각을 해봐 얘는 뜨거운 마그마지 그럼 기체가 잘 녹아 안녹아 안 녹겠네 그럼 얘는 화산가스 많아 적어? 적겠지? 가스가 적으면 이거 폭발력 강해 약해? 폭발력 약하겠지? 그럼 하나 더 근데 화산이 터질 때 강한 폭발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암석이 아주 작은 작은 잔게 부서져서 재의 형태로 나오는 걸 화산재가 그래 그럼 폭발이 강할수록 암석이 더 많이 부서져가지고 재가 많이 나오겠지? 근데 얘는 폭발력이 강해 약해? 약하네 그러니까 화산재 많이 나와 적게 나와 화산재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도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가 다 나온다고 그럼 얘는 온도가 낮아 그럼 기체가 잘 녹아 그럼 화산가스가 많이 녹아있고 가스가 많아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방출되는 화산재의 양도 어마어마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사실 이 마그마의 종류 여러가지를 다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아, SI로 좀 밝은 엿이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온도는 현무암질이 높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쫙 나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